자 바로 가자 자 속은! 롤 돌려 롤 자 그냥 갈게요 롤 따외봐 와 야 이 뒤에 꼬리 세고 머리 세고 왜? 가운데? 왜 그래야 되는데? 똥똥 똥줄 있어 똥 먹으면 안 돼? 야 새우 꽝이다 지렸다 뒤집을까? 혹시 뒤집자 뒤집자 와 미쳤다 와 시뻘개진 거 봐 이거 와 짱이다 디젤 흠 비슷하고 얼굴이 훨씬 크고 야 버터를 여기다 발랐으면 안 됐나? 와 그럼 맛있어 버터 바를걸 버터 진짜 바를걸 콤도부니 해서 코일을 잘래?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알지? 두 명만 먹을 수 있는 거? 아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아니야 리얼로 두 명만 먹을 거야 진짜 리얼 두 명 그래? 두 명 오늘 저녁까지 못 먹는 거야 당연해 야야야 지대로다 야 이거 봐 야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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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야 타겠다 이제 먹자 그거 우와 야 이거 봐 미친 거 아니야?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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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봐 우와 헐 대박이다 좋아 좋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나 진짜 먹는 줄 알고 너무 시급할 뻔 있다 어떡해 울어? 나 먹고 싶어 나 진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거려 나 진짜 먹고 싶어 우리 오늘 한 끼 담아 됐지 안 먹은 지 몇 시간 됐어 한 20시간 됐냐? 한 20시간 됐는데 빨리 빨리 먹자 나 이제 못 기다리겠어 자 어떡해요 팔씨름 와 좋고? 원펀치? 뭐 할까요? 맞짱 와 너네 그렇게 하고 싶냐? 그렇게 먹고 싶어? 어 어 우리도 가위바위보 한번 싹 하자 가위바위보 자자자자자자 빨리 펴야 돼가지고 손을 눈 감고 몇 명 이겼는지 얘기를 해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승부 났어? 났어 났어? 일단 숨겨 벼드랑이에 넣어 일단 숨겨 다 넣었어? 눈떠? 눈떠? 자 그대로 내면서 눈떠요 하나 둘 셋 야 아니 아니 바꿀 기회를 줘야지 바꿀 내면서 내면서 눈뜰하니 katy 소이, 마요네즈를 듬뿍 발라요 듬뿍 와 미친거 아니야? 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먹어봐 어때? 별로야? 질겨? 너 별로지? 생각보다 질겨? 생각보다 느끼해? 너 비리지? 뭐야 왜그래 와우 생각보다 별로야? 생각 그 이상으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야 논산사시 하나 먹었는데 배부를 정도야 진짜? 그럼 그만 먹어 이제 이제 나와 살 찌워야지 근데 꽉 그 랍스타 보면은 쫀득쫀득하잖아 한입만 한입만 퍼 얍 퍼 핫 하핳 핫 핫 핫 핫 핫 야 이렇게 하자 이거 버터지? 응 응 나머지 버터를 하자 우리가 셰프처럼 해줄테니까 둘 중에 한 명만 한 잎만 줘 야 고추냉이 좀 넣어줄까? 좋았지 여러분들 버터 옷을 입었어요 저기 저 뒤편에 나무가 보이나요? 어디요? 찍고 오면 한입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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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눈치가 빨라 나무 얘기 하자마자 아 갔다 오는 거구나 딱 눈치가 빨리더라고 제대로 한 표현해주세요 여기 와서 마이크 앞에 서 이불을 빠른 거 아니죠? 아 절도 아니야 어? 김 상태가 끓이 essentially 안 찰길라 생각보다 All known 새우의 비린 맛가는 안 맞죠? 새우의 비린게 perk 그냥 소고기 먹는거 같아 고기 먹는거 같아 고기요 역시 눈치가 빨랐다 역시 눈치가 빨랐다 야 이 기가 못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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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서 승리 야 너 뛰는 거 이렇게 추접스럽냐 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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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 찍고 올까요? 야 입 다물고 먹어 안에 다 보인다 어디 찍고 올까요? 대구리 먹어도 돼 대구리 대구리 야 이거 괜찮아? 먹어봐 나 못먹어 조금만 먹어봐 좀 덜 익었어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야 돌쇠야 밥 하나 비벼와라 족가 밥을 내가 왜 비벼와 병수당 야 이거 졸쇠인 줄 아냐? 갈배방판 이겨놓고 얘들아 버터가 봐봐 나 돌려밀어 나 줄게 알았어 선착순 간장에 참기름 딱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오! 간다 안녕하세요 참기름이랑 김도 갖고 왔거든요 야 좋았다 야 좋았다 개구리 왜 안와? 몰라요 개구리 너 묻고 왔어? 매장 시켰어 망치로 그냥 대가리 찍고 온 거 아니야? 괜찮아? 개구리 찍혔어? 개구리 찍혔어? 무슨일 있었던거야 무슨일 있었던거야 아 이건거거든 사실은 와 자 일단 우리부터 한입 먹어볼까 자, 제이부터 아, 근데 좀 비리겠다 비린맛이야, 딱 보니까 비려, 비려 와, 개맛있어 어, 그래? 와, 개맛있어 아, 진짜 와, 개맛있어 와, 고소고소하니, 진짜 맛있다 자, 오케이 타이거, 새우, 타이거로 삼행시 한번 갑니다 웃긴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준비됐나요? 먼저 하면 보너스 점수 있어요, 먼저 하면 먼저 할 사람? 자, 해봐, 해봐 오케이, 오케이 자, 다 타이거, 새우를 먹기 위해 이 이놈의 거 거시기를 까야만 하겠습니까? 이거 바로 한입 들어갑니다 음, 맛있지? 장난 아니지 뭐야? 맛있지, 맛있지? 음 개맛있어? 음 거시기 깔 정도야? 거시까? 이거보다 더 맛있어 진짜? 이거보다 더 맛있어 훨씬 맛있는데? 진짜 야 어, 서포트, 서포트 자, 피디들도 저 판단해보세요 다! 달거새우를 먹기 위해! 위에! 이놈의! 거! 거시기를 만져야겠습니까? 진짜 맛있어, 근데 자, 고생했으니까 한입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야 와 맛있지? 하나도 안 비려 그치? 대상이야, 그냥 맛있지? 되게 맛있어 마지막에 김 싸서 먹어봐라 도란맨이네 자, 이렇게 자 둘 다 입죠? 지져 더 신나게 화났을 때 슬플 때 슬플 때 기쁠 때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안 입죠 왜? 어떻게 됐어? 하하하하하하 네가 먹으면 어떡해 네가 먹으면 어떡해 네가 먹으면 어떡해 하나도 안 비려 하나도 안 비려 그냥 살이 많을 뿐이야 하나도 안 비리니까 새우를 못 먹는 사람이나 그동안 싫어했던 사람이 이거 제대로 해서 먹으면 그 다음부터 새우먹어 랍스타 못지않았어 랍스타 맛이나 랍스타 맛이나 랍타랑 비슷해 살이 통통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우리 배 터지게 먹었어 배불러지네 너네 배 터져? 하하하하하 난 소화가 됐어 너무너무 많이 뛰어왔다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먹을게요 안녕 안녕